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나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근의 하나님 요호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근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급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농구리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만근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음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근의 하나님 여호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빗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ajo 다 벽에 휘러가 없네 부족해 저희는 없네 우리에다 성 Mini